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71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9번 덕성여자대학교 2020년도 문제네요. He is proud of. 자랑스럽게 나왔죠. 오브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나왔죠. In his two on his. 20대, 그 월드컵에서죠. 20대 때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월드컵 때도 더가 붙어 있으니까 그 월드컵이니까. 월드컵에서. 그러면 동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A번 탈락, 원형 안 되죠. 자, being은 B 플러스 ING는 ING 동명사 표시, BPP는 수동이죠. 그런데 골을 자기가 획득하는 거죠. 획득 당할 리가 없죠, 그가. 이거 안 되죠, 당연히. BPP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엔 D번은 ING 동명사 표시고, have ENBPP로 읽는 거죠. 역시 BPP니까 수동태죠. 완료 수동형태, 형태상으로 완료 수동형태죠. 답은 B번인데, 자, 이걸 시제 대체라고 얘기를 했죠. 시제 대체는 영어로 쓰질 않았는데,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tense replacement라고 해요. 영어에서 과거 시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쓸 수 없으면 형태상으로 have ENBPP로 대신 쓴다는 거죠. 여기 have ENBPP 썼죠. 뭐냐면, 이 score, score가 과거잖아요. SCOR, score가 현재형이죠. score, 거기다 D를 붙이면 과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과거를 또 붙인다고 해서, 여기다가 ED를 또 붙여서 score to ED,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영어는. 이렇게 과거의 또 과거, 현재가 아니고 과거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과거를 표시할 방법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have PPP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걸 시제 대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거는 have ENG는 동명사 표시고, have scored가 과거를 완료로 표시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scored가 과거니까, scored에다가 ENG를 붙여서 scored ENG,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have PPP로, 과거를 쓸 수 없으면 have PPP의 형태로 대신 쓰는 것을, tense, 시제를 replacement, 완료의 형태로 대신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번이 답이 되겠네요.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아하, 이건 뭡니까? 시제 대체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 China has been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has ENG, BING죠. 자료와, 사스에 대한 가능한 백신을 연구해왔다. 근데 후 나왔죠. 근데 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사람은 전혀 없죠. been which가 되죠. which is believed. 근데 광동에서 2002년 말에 이게 생겼다는 거죠. to plus originated, 과거형 쓸 수 없잖아요. 따라서 have PPP로 대신 쓰니까, to have originated, 이렇게 쓴 거죠. 뭐, have PPP는 시제 대체된 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tense replacement, 좀 낯설지만, 또 다음에 한번 다룰 겁니다. 앞에서 뭐, 다 다뤘던 거예요. 지금은 뭐, 2020년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같은 예문을 하나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하죠. 3550번, recommending books은 의미에 관한, 의미는 불가산 명사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의미다 그럴 때는 추상적인 거고요. 하나의 meaning, 뭐, 그러실 때 구체적인 의미가 되면 가산명사로 쓰이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의미에 관한 책을 선택, 추천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이건 동명사 전체가 주어오니까 is 맞죠? plenty of the world's great literature는 집합적 불가산 명사로서, 세계의 위대한 문학들, 우리가 쓰면 문학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집합적 불가산 명사로, 스톱이나 마찬가지로, 뭐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plenty는 수양에 대해서 쓰죠. 그리고 religious text, 종교 텍스트는, 이게 두 개가 하나는 저거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수형 취급을 한 거죠. 또 a and b니까, 그거의 많은 것도 복수니까, 태클에 대해서 한번 치자, topic of what meaning is,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how to find it가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받는 것이 미닝을 받는 거잖아요. 의미를 찾는 방법이죠. finding, 대미되면 안 되고, find it가 되어야 되겠죠. 동명사는 전체, 뭐, 집합적 불가산 명사, meaning, what meaning is, 그러면 여러분이 meaning is 무엇이다죠. meaning is 무엇, 무엇이 앞으로 나오니까, 지금은 of에 나왔으니까, 주어 is, 어순대로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의미란 무엇이냐, what is meaning,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간접합법이 되다 보니까, what meaning is가 된 거죠. what이 주어로 쓰인 거고, 아니, 보어로 쓰인 거죠. 자, 2338번 고려대학계면 되네요. climate change is, 현지형 쓰고 있죠. melting high in 히말라야스, 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위치아가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빙하들을 녹이고, 그래서 threatening crucial water resources, 중요한 물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much of Asia, 아시아, 에이저는,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덜을 안 붙여도 뭔지 아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덩어리니까, 당연히, much를 써야지, many는 아니고, 한 덩어리의 일부니까, 그리고, dash로 붙이고 있죠. 우리에게 convincing reason, to fight, to fight, 뭐라는 거죠. 이것도 fight, dem이 아니고, fight it죠. climate change는, 대명사는 it를 써요. change는 잔돈 일대를 제외하고는 가산명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climate change는, 굳이 풀어보자면, 이런저런 변화들을 다 묻고서 얘기할 때, 기후변화라고 해요. the changes that are, 지금 가산명사로 쓰여, to be affecting the world's weather, becoming warmer, 따뜻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집합적 불가산명사예요.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이, 했을 때, 대미인데, 앞에, climate change is, 집합적 불가산명사로 쓰이고 있죠. 좀 어려운 거죠. B번, 그다음에, 오브 쓰는 거, 매치 오브, 그다음에, 뭐, 이거 병치된 것 같지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첨가의 의미로 쓴 거예요. 쭉 내려가죠. 그다음, 3551번, 서경대학교 문제인데, 아, 서경대학교 문제인데, 재미있습니다. 4개가 다 it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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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요. it가 4개 졌는데, 앞에 부분은 이제 강조 구문을 쓴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이죠. both a and b죠. what you say. 무엇을 말하고, say의 목적어가, it가 쓰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what이, you, 주어, say, 동사, 목적어, what이잖아요.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말하는 거 이래도 되고요. 그것도, 그걸 또, 말하는, what을 it로 받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 그 두 가지가, matters, 중요하다인데, 여긴 줄을 안 쳤지만, 사실 이거는 a and b가, a 플러스, 1 플러스 1이 1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and it becomes, it comes to, 답은 이미 구했죠. b번이 답이죠. 의문사에 흔적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you say, 주어, 타동사, 목적어, 흔적자리가, 여긴 데 괜히 it를 써서 흔적자리를 틀리게 만든 거죠. 그게 말하고 하자 하는 주제, 그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대화하는 것이요. 어쨌든, matters는 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죠. be important의 뜻이죠. it, say, 목적자리, 강조금은 it, 1 플러스 1은 1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려고 하는 주제, it로 받는다는 거죠. 자, 3, 6대학교 문제를 갖다 놨어요. outstanding,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뛰어나다. 하지만, when it comes to, 노래에 관한 얼핏대면 될 것 같지만, 이건 주제예요. 송이 아니라, it가 컴스로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singing songs가 돼야 되는 거죠. 어렵죠? 별표 하나 줬죠? 슬쩍 속기 쉬워요. 그는 그 자신을, a failure, 실패는 불가산 명사지만, a가 붙을 수 있죠. 실패작이 되게 되면, a success가 저분의 성공작이로 쓸 수 있었죠? 그럼 이것도, a, d번도 조금 까다롭고, c번도 대충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죠? 그가 하는 행위는 동명사가 돼야 돼요. 노래들 자체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뭐뭐 하는 것에 관한,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다음, 3522번, 숙명요대 문제, the study. 이거 문제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좀 바꾼 것 같아요. that is the first to, be first to be, 저희는 솔선하여, 뭐 뭐하다, 또는 맨 먼저, 뭐 뭐하다의 뜻이에요. indicate the raptor, 나타낸, indicate the day절이죠. 웃음이라는 것이 매일, help 목적을 생략하고 prevent죠. heart disease,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의 질병을 얘기할 때는 disease를 그냥 씁니다. 불가산 명사로. 물론 disease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암 그럴 때, 런, 뭐, 캔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좌우지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방해할 수, 그런 것을 미리 막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근데, A번이 틀렸죠? 자, A번이 틀린 이유는, 이게 컴마, 컴마가 양쪽으로 있죠? 척바도 아시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맞습니다. 여기 컴마, 아이고, 여기 컴마 있죠? 그리고 여기 컴마 있어요. 이렇게 비제한 적용법, 즉, 계속 적용법이 되면 데트를 쓰지 못하는 거죠. 왜? 두 개의 자를 뭘로? 컴마만으로 데트를 쓰는 건 안 돼요. 계속 적용법은 꼭 뭐를 써줘야 된다? which를 써줘야 돼요. the study, which가 되는 거죠. found that, 알아냈다. people with heart disease, 40% less likely, 가능성이 더 적다. briar of season, situation,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웃을 가능성이 덜하다죠. 그 다음에 compared with가 나왔는데, 원래는 비교급이 나오죠? 비교급이 나오면 then을 쓰라는 게 원칙이에요. then을 쓰는 게 원칙인데, 원래 이거의 문장은 원래 to로 돼 있던 건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to를 쓰지 말고, compared with를 쓰라 그래서, 이 숙명료대에서 문제를 내면서 with로 바꿔서 낸 거예요. 근데 compared with가 나온 이상, 이거 then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with가 여기 있는데, 바꾸려면 한꺼번에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then으로. 근데 with에 줄을 안 쳤다는 거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컴마가 있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there is는 즉 그런데, 즉이 되려면 여기 컴마도 있고, 여기 컴마도 있어요. there is 또는 there is to say가 즉이 되긴 하는데, 연구, 즉 처음인 거, 이건 의미도 안 통하죠. there is 가고 최소한 더 컴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나이의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소경법은 death를 쓰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쓰지 못한다. 그런 건데, 쭉 있고요. the first, 뭐 뭐한 사람이죠. you know I am the first. 처음으로 내가 솔선해서 널 도와서 구할 사람인 걸 알지. 다음에 나한테 부탁해. 이런 거죠. is the first word. 위칭에 있어. 즉, 컴마컴마 찍었죠. 아, 길가에 있어. 이런 거죠. we are coming the next with. 예정인 거죠. 우리는 다음 달에 갑니다. 즉, 11월 달에요. 이렇게 동격 표시를 할 때는 컴마컴마하고 to say를 써도 괜찮아요. 동격 표시를 하면 최소한 양쪽의 컴마가 있어야 되고, 본문은 동격으로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less가 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compared with를 대신해 then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compared with가 사용되기도 하고, 지금은 compared까지만 줄졌으니까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 이해되시겠죠. 아, 3228번 경헌대학교 먼저. 어법상 다행스럽지 못한 거. usually young people get taller then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답을 하지 마세요. 왜? 혹시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답 이러면 안 돼요. 원칙은 then이지만요. 아버지를 포함한 자영적인 성인들. a new style of buses, 버스는 earlier, 더 일찍이라는 거. 이를 고려해도 돼. 지금보다는 실제는 더 일찍은 개발되지 않은 거죠. 더 일찍 개발됐으니까 당연히 과거에 개발됐었다니까 should be가 아니고 should was 쓸 수 없죠. should was 못쓰니까 should have been. 대체에서 뭐 뭐 했어야 했는다. B번이 이게 확 틀린 거죠. A번도 틀린 거지만 B번은 너무 확실하게 틀린 거죠. A번 이거 댄서야 돼 하고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쩌고 쩌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거 B, A 이렇게 돼 있는데 B번을 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A번으로 답을 했다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댄이 있으니까 톨러가 원칙이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더 확실한 B번이 답이 있으니까 B번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이타임 가정법에서 이미 한참 뭐 뭐 해야 될 텐데 가정법 과거형 쓰는 거 맞죠. 또 늘어머가죠. 2244번 항공대학계 문제네요. All the science of genetics. 유전자 과학은 비교적 새롭다. compared to가 나왔죠. compared to는 안 되고 compared with가 원칙이라 그랬죠. 규본문법에 따르면 위드를 써야죠. 지금 비교하고는 상관없고요. many others 다른 많은 과학들에게 비교해서 그럼 위드가 정답에도 People have understood the regulatory nature of traits. 특성의 유전적인 성격을 이해했고 또 그리고 실행의 온셈이다. 진짜 실행은 아니고 나왔으니까 실제 이 뜻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콜론을 이렇게 따옴표를 친 거죠. 지내대 수천 년 동안 해왔다. 따옴표를 S 붙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른 게 틀린 게 없으니까 뭘로 하는 거죠. 규본문법에 따라서 compared with를 쓰는 거죠. 그래서 compared to b를 사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비교냐 비교냐 이럴 때 비교했을 때는 위도 함께 to도 흔히 사용하는 거예요. b, c, d가 모두 틀리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없이 a번을 답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되시겠죠. 크롭은 상대적으로 새롭다. 컴퓨터 다른 사냥 크롭에 비해서 그 크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 다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문제를 이거 갖다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3,552번인데 숙명돼서 여러 가지 수작을 하면서 compared with에도 이렇게 바꿔서 하고 with는 또 바꿔놓고 또 그래서 compared 하고 데니스 있는 문제 하고 실제와 또 어떠냐 또 혹시 컴퓨터를 즉으로 오해하지 말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선택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